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어제 배성재 스스스 방송에서 심권호에게 목졸림 당했다. 덩치와 싸움은 상관없는 것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땡위치 땡튜브로 나가는 SBS의 스포츠인방 백어슨 라이브 스스스의 작은 거인 심권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진짜 스포츠 영웅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 제 생각에는 탑5 안에는 무조건 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저랑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방송 중에 계속 막 팔 꺾으려고 그러고 발로 차고 목조르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덩치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굴욕샷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희생해서 방송이 재밌었다면 다행이고 꿀잼 방송 놓친 분들은 꼭 다시 보게 올라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조카랑 놀아주는 삼촌 같았다고 하신 분 있고 연육당했다고 하신 분 있고 두루치기 당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시원하고 통쾌했다. 사실 베텐의 근본 비참 코너에 굉장히 어울리는 영순이 게스트인데 언젠가 베텐에서도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성재를 혼내주는 게 너무 속시해났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제가 많이 당해봐가지고 힘과 완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체급은 저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랬습니다. 자, 목요일엔 베텐 월드컵 함께하는 날이죠. 밖에서는 다재당능한 작가지만 베텐에서는 그냥 타격감 좋은 털형 이종범 작가와 함께합니다. 현재 평소보다 문자가 3배 적게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게스트가 약하기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서 좀 더 활약을 해주시고 명예로운 패전투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고 싶은 분들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라디오 켜시고요. 보는 라디오 카카오티비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문자소개타임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낫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2GFA 구도로통닭 T오더기업에서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자, 채팅창에 의리로 베텐 보고 있다. 광고 듣고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태형건설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반올림피자샵 한국토요타 자동차 드림하이 이사서비스 원주제일풍경채 센텀포레 니플밴드 방탄 꼭지 중흥토건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2588 대리운전 자담 치킨 올바른 소파 자코모 이브자리와 함께합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의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베텐 고정 5개월 만에 막내 생활을 벗어난 털망구 말고 이제 그냥 털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BTU에 새 고정 멤버 유재혜 씨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를 탈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막내 탈출한 게 시원하십니까? 서습하십니까? 막내가 제일 편해요. 그래요? 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동반 막내 하면 안 되나? 뭘 같이 해요? 막내를요. 털망구라는 별명을 이제 좀 졸업해야겠죠? 네. 털망구에서 졸업을 하면 그냥 털이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뭘 붙여야 되나? 어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동안 털망구로 불러주시는 게 좋겠죠. 털일병. 털상병이에요. 털스테이의 털일병. 저스트 털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새로운 막내 지혜 씨에게 배텐 막내 생활 꿀팁을 알려주신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 BTU 멤버에서 남성 여성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배우가.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해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모두가 챙겨줄 것이다. 난 아무도 안 챙겨줬다? 저는 작가님 두 분이 잘 챙겨주셨죠. 그럼 그 말고 누가 챙겨야 됩니까? 그러네요? 네. 작가 두 명밖에 없는데. 그럼 지혜 님에게 제가 이 조언을 할 수 있겠네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BTU는 각자 도생이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8799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머리가 자꾸 빠집니다. 제가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가. 터령은 이름도 털이고 모발 상태 괜찮은 것 같은데 비결이 있나요? 저도 근데 침착맨 님에게 비빌 바는 아니지만 베지터가 될 뻔해가지고 처음에 느꼈거든요. 윙을 감지했어요. 갑자기 침착맨 디스를. 그러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감지해가지고 제일 신경 썼던 게 잠이에요. 12시 전에 자는 것만 고수했더니 확실히 좀 나아지더라고요. 12시 넘겨서 자는 거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타격이 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늦게 자고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안 지켜서 자면 몸에 좋을 게 없다. 그렇죠. 정설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그때가 제일 모근이 열일 할 때 돼요. 그때 이제 자지 않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한 얘기네요. 다 타고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막내 탈출했다고 벌써 도발하냐고. 치명을 건드렸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게요. 여기 또 굉장히 터출대감인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유전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냥 늦냐 빠르냐를 결정하는 뿐이죠. 찜창맨도 푹 자던데 뭔 소리냐고. 그것이야말로 피의 힘. 유전의 힘이겠네요. 자 매주 이 시간은 배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배텐만의 랭킹을 정해봅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배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제는요. 남녀노소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CM송 월드컵.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 갑 CM송.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재들만 아는 CM송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CM송을 단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네. 후보를 발표해 주시죠. 남녀노소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CM송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전자제품 쇼핑몰 하땡마트. 후보 2. 초콜릿맛 파이. 후보 3. 공무원 시험 에듀땡. 후보 4. 비비꼬인 아이스크림 땡클리바. 다음 기조입니다. 후보 5. 석류주스. 미이는 석류를 좋아해. 후보 6. 이온음료. 포카땡스웨트. 후보 7. 새우과자. 새우땡. 후보 8. 피로회복제 우루땡.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이 많은데. 그러게요. 명륜진땡갈비. 스프데지갈비는 이거. 무한으로 즐기는. 그리고 슈퍼땡. 그렇죠. 머릿속에 울리네요. 슈퍼땡. 슈퍼땡 그 아이스크림. 그리고 땡로나민씨. 너구땡. 이렇게 다 땡치니까. 하나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가 주제를 한 번 정했으면 그냥 오픈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CF나 CM송 있으신가요? CM송은 좋아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침투력. 얼마나 강하게 내 안에 인셉션 되는가가 약간 관건인 것 같아요. 이 후보 여덟 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아침에 저희 작업실 멤버 누가 하나가 흥얼거린다. 저는 오늘 그날 끝나겁니다. 인셉션 당하고 틈만 나면 흥얼거리게 되죠. 역습을 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쓱 한 번 부르면 그날은 전원이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상하게 저희 배텐 광고들을 워낙 라디오는 거의 이제 CM송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듣게 되는데. 배디 악당이라고 들리는 광고가 있어요. 맞아. 굉장히 무슨 교가처럼 들리는데. 그러네요. 배디 악당 배디 악당 그래서 왜 나보고 자꾸 악당이라고 그러지? 이런 느낌이 드는 광고가 항상 있습니다. 찰떡이네요. 그런데 사실 배텐의 CM송들이 상당히 침투력이 좋아요. 저도 굉장히 자주 흥얼거리게 됩니다. 자 아무튼 배텐의 막내 러블리즈 유지혜씨가 제재는 날 좋아한다고 라고 6번 후보 포카땡 스웨트 지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통의 명가죠. 자 막내다운 적극적인 참여 감사하고요. 일단 남녀노소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CM송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 핫땡마트. 시간 좀 내주어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핫땡마트. 네. 일단 틀었어요. 찬성의결은요. 클래식이 20세기 21세기에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 각자 한 명씩 맡아서 흥얼거렸던 기억이 난다. 기껏해야 합창만이 가능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친구와 호흡이 필요한 고퀄리티 송이다. 주고받기가 있다 이거죠. 반대의결은요. 어디 같이 가자고 쓸 일이 없어서 기억에서 삭제했다. 슬픈 이야기네요. 제가 광고공부학과 출신입니다. 그러세요? 전혀 몰랐어요. 광고공부학과 출신인데 관심이 너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CM송 이런 것들을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이 핫땡마트가 한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이라는 것을 광고로 파는 가게를 이렇게 홍보하고 처음이었죠. 네.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것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게 CM송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효시가 됐던. 그렇죠. 저도 기억에 남네요. 친구들이 엄청 PC방 갈 때도 부르고 서로.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보통 옛날에 용산전자상가에서 사든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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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백화점이라든가 그냥 전자제품 매장이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파는 어떤 곳에 가서 사자.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 왠지 속이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거기다 가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응용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될까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학교 끝나고 갈 만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갈 때 누군가가 선창을 합니다. 그럼 모두가 뒤를 돌아보면서 마치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처럼. 그렇죠. 수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응용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의 초콜릿 맛 파이. 이거 정말 피 속에 흐르는 노래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저 씨 앱송을 들을 때마다 군대 시절 이등병 때 몰래 화장실에서 먹었던 추억이 소환됩니다. 배형은 또 군차에서 먹었겠지요. 저도 화장실에서 먹었고. 아 그래요? 그럼요. 화장실에서 저 라면도 먹고 그랬어요. 꼭 뽀글이 먹고. 거기서 못 먹을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요즘 같은 거리 두기 상황에 다시 떠오르는 최적의 문구인 것 같아요. 이 시국 버프 가자. 반대결은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을 궁예로 만드는 노래다. 설득력이 없네요. 오늘 따라서. 반대결이. 종교 행사가 가지고 군인들은 많이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렇죠. 이 초콜릿 맛 파이에 대한 엄청난 강제 추억. 그렇죠. 주입된 추억.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것도 지금 청취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 나이대는 처음에 나왔을 때가 되게 어렸을 때란 말이죠. 이 하댁마트 1번처럼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응용이 가능했던. 전천우였습니다. 그렇죠. 뭐만 했다 하면 그냥. 그리고 사실 광고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서적인 광고의 효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 그렇죠. 한국에 있는 특이한 단어. 특이한 어떤 정서. 정이라는 것을 광고로 녹여낸. 사실 어마어마하게 잘 만든 광고 시리즈인데. 사실 이거 전에는 한국인의 정서 그러면 다 한 이랬는데. 이 이후에는 다 정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이제 월드클래스로 올라가면서 광고 전략 자체가 매우 훌륭했고. 거기에 CM송에 흐르는 것들. 어떤 스토리를 갖다 놔도 다 통해요. 맞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모든 관계에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 과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전 얼려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전 녹여먹는 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맞네요. 자 다음 후보. 다음 후보는요. 우선 에듀 땡. 아플 땡 하면 어떻게. 아무튼 찬성 의견은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그저 웃으면서 광고 음악을 들었다가. 졸업 시즌부터 자격증 시험을 위해 정말 에듀 땡을 통해 시험 준비를 했던 제가 생각나네요. 베테너라면 듣지 않을 수 없는 이 광고. 너무 많이 들어서 서경석님만 보면 이 브금이 자동 재생되어버립니다. 반대의견은요. 노래방에도 있는 명곡이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노래일 뿐이다. 노래방에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노래 자체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맞아요. 하게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박자감이 안 맞더라고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땡땡. 그렇습니다. 이게 은근히 싱코페이션. 땅기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한 글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빅뱅의 거짓말에 이어서 제대로 딱 맞추기 어려운 소절 중에 하나지요. 은근히 엇박자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침투력이 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은을 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 땡땡땡 이래야 맞는데. 은이 들어가서. 보시면 원. 공무원의 원. 원이 한마디의 시작이에요.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묘하게 진지하게 들어가네요. 자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땡클리바입니다. 땡클리바를 안 먹어본 사람들만이 ECM송을 탈락시켜라. 다른 후보들은 대체할 유사 제품이 있지만 땡클리바만큼은 대체품이 없습니다. 힘없이 불러서 더 머릿속에 박히는 노래. 땡클리바를 먹지 않아도 간헐적으로 노래가 떠오른다. 반대 의견은요. 노래가 너무 높달까? 목소리가 너무 간드러진달까? 느낌을 살려서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다. 어렵죠. 저음으로 부르면 또 안 살아요. 약간 그 어떤 다른 나라의 민요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중동지방의 민요 같은 느낌으로 나오죠. 정말 잘 만든 노래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애니메이션 광고가 상당히 유서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캐릭터죠. 고인돌. 그렇죠. 성냥개비로 그린 만화. 그렇습니다. 자 이상하게 생겼네 스브스의 배성지라고 하신 분 있고 이 땡클리바는 드셔보셨죠? 그럼요. 어렸을 때 이거 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안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되는데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도 정말 그 심플하게 달달한 맛을 원할 때 먹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다양한 응용이 가능했던 강력한 노래죠. 친구만 놀릴 때 친구 놀릴 때 무조건 나오는 노래죠. 그렇죠. 이 말에서 이제 돌리면서 녹이거든요. 돌리면서 녹이다가 하얀색이 나올 때쯤 이제 썩썩썩썩썩썩썩어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청포도 맛이 나왔대요. 어? 야 이거야말로 진짜로 상전벽회네요. 땡클리바가 딸기가 아니라 청포도가 나왔다. 세상에. 초록색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먹었을 때 그러면은 이 구강이 녹색으로 바뀝니까? 어? 저는 그 빨간색으로 바뀌는 맛을 먹었는데. 구강은 안 바뀌고 혀가 바뀌지 않나요? 혀가요. 네. 네. 중요합니까? 자 A조 핫땡마트 초콜릿마파이 에듀땡 땡쿠르바 중에 4강에 진출할 CM송 후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너무 주관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탈락을 하나 시켜보자면 시간 좀 내주고 핫땡마트 굉장히 강력하지만 나머지 세계에 비해서 역사와 전통이 좀 짧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지금 20여 년이 흘렀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그럼 뭐 어떤 걸 탈락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핫땡마트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이 CM송이 이 판도를 바꿨거든요.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팩을 그었다? 네. 저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실 광고 어떤 전략 이런 걸 떠나서 CM송 하나로 뒤집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또 광고학과라고 나왔다 그러니까 괜히 권위가 실리고 그러네요. 그럼요. 네. 저는 그렇다면 심리학적 권위로. 심리적 인셉션이 가장 강력한 에듀땡을 고르겠습니다. 에듀땡은 솔직히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한 소절만 아침에 머리에 싹 입력해주면 그날은 모든 반 전원이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는 마법의 노래이기 때문에. 역사성으로 핫땡마트를 고르셨다면 저는 심리적 침투력 에듀땡. 나머지 두 개가 너무 강력한데. 베테너라면 에듀땡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광고주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석영석 씨 표정도 같이 생각나죠? 그렇죠. 저는 그 안무가 굉장히 떠오르고요. 그 독특한 워킹이. 정말 그 워킹을 기가 막히게 했던 만화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맨날 작업실 들어올 때마다 그런 걸음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사실 말하지 않아요 같은 경우에도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서 패러디가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핫땡마트와 말하지 않아도가 붙으면 상당한 접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광고학과 입장에서는 핫땡마트다. 저는 뭐 전공자라고 하니까. 채팅창에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훨씬 많은 아픈 광고이기 때문에 탈락이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아픈데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 무력감이 있지 않습니까? 무력감. 나머지는 정말로. 땡크루바나 초콜릿마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cm송 듣고 약간 소환이 돼가지고 먹고 싶은데 먹고 끝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깔끔한 마무리. 그런데 이거는 에드땡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을 그럼 이쪽 공무원 쪽으로 가볼까? 했다가 도전했는데 실패. 실패한 분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아픈 기억을 소환한다? 네. 아픈 기억을 소환하는 cm송이다. 하여간 이 여덟 가지 중에서 하나가 더 있군요. 아픈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뭐 효용성이 있지는 않아요. cm. 명확하게 우리 게임의 기본 룰을 정하도록 하죠. 인셉션 침투력이 얼마나 센가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에듀땡 듣고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떨어진 건 네 책임이다? 네? 아니죠. 이 사회의 책임. 난 교수다? 아닙니다. 그건 이 사회의 책임이죠.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학생들 탓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탓이죠. 이 교육의 정점.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광고는 죄가 없습니다. 내 할 바 아니다. 일단 그 전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의기를 충전시켰던 그 시기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공무원 못 되는 건 너 자신을 원망해라. 세상을 원망하십시오. 이런 뜻입니까? 요럴 테마로 남 탓을 할 때죠.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네. 교육부 교육청 목동 출발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면 이 CM송을 흥악으로다가 만약에 정말 CM송에 이끌려서 소비하러 갔다. 그럼 소비의 크기가 가장 큰 게 핫댁마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낫죠. 네? 소비의 크기. 아니 그럼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건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침투력으로 승부한다면 핫댁마트와 함께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에듀땡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핫댁마트는 커플들의 광고라 적폐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 1위 있네요. 맞습니다. 예. 석영석 씨보다 정성호 아저씨가 더 생각난다. 예. 아류죠. 그렇죠. 카피가 있죠. 광고주. 어라? 요놈들 봐라. 그러니까요.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핫댁마트와 에듀땡?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 2위로 4강 진출입니다. 핫댁마트 1인가요? 광고학과가 말했으니까 권위가 있겠죠. 저 학사예요. 학사. 우승 하나 봅시다. 저 심지어 유급도 당했습니다. 자 싹쓰리의 다시 여름 바닷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싹 3, 2, 1 SBS 생활정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다음 달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덕분에 국민들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짧은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택배업계에서는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택배기사들에게 휴일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택배기사들은 총 나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통해 지친 마음을 돌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안전벨트에는 생명벨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한 배송대의 텐줄에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내의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재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송재의 텐 2부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배텐 월드컵을 듣고 계십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CM송 월드컵인데요. 1부에는 하이 땡땡. 하이마땡.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합격 에듀땡 두 개가 CM송으로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평상시와 접속자 숫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문자 투표 숫자가 얼마나 비슷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호수의 깊이는 가뭄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배텐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적기를 알 수 있죠. 호수가 깊어야 가뭄을 알 수 있다? 아니요. 호수의 깊이는 가뭄이 와야 알 수 있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알 수 있는 거죠. 애정과 이런 것들을. 뭔 털소리냐고 하신 분이 있고. 우린 항상 가뭄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조대결 갑니다. 네. 후보 5번은요. 미인은 성류를 좋아합니다. 미인은 성류를 좋아해. 찬성의결은요. 처음 발표됐을 때의 센세이션은 모든 후보를 압도한다. 사실상 방송이 안 나온 지 몇 년은 넘은 노래인데도 아직도 생각이 나지 않나. 올 화이트 배경 앞 피아노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긴머리의 이준기 씨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덕분에 성류주스 처음 먹어봤습니다. 반대의결은요. 배텐을 듣는 사람은 미와 여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다. 일리 있어요. 짧고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스테디셀러인지.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아무리 머릿속에서 맴돌아도 따라 부르기가 약간 부담스러워요.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겠네요. 그렇죠. 내용상 멜로디상 모든 면에서 비주얼상 흥얼거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류는 매실. 조성모 씨. 조매실. 그렇죠. 그게 사실 이거보다는 좀 위티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동감합니다. 거기는 그 CM송은 없었죠. CM송보다는 카피. 그렇죠. 뭐 이런 거. 깨물어주고 싶엉. 여러 가지로 힘든데요. 따라하기는. 그렇죠. 아무튼 이 밑땡은 성류를 좋아해. 어디를 가려야 되는 거지 땡처리를. 땡처리요? 네. 미녀를 미인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후보는요. 후보 6번은요. 포카 땡스웨트. 찬성위원은요. 손예진. 한지민. 김소연. 트와이스를 거쳐간 이 광고가 당연히 우승 아닙니까. 특유의 화사한 라랄랄라 브금 덕분에 여기저기 각종 영상들에서 미녀 등장씬에는 빠지지 않는 필수 브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결은요. 그냥 영상 화보 보는 느낌이라서 음악보다는 영상에 집중하게 되더라. 아니 근데 당연히 지금 나오는 모든 후보들은요. 이 영상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곤란합니다. 채딩창도 너무 좋다고 지금. 저는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 찬성 의결에 나온 것처럼 계급 프로면 계급 프로. 온갖 종류의 패러디면 패러디. 이 멜로디 하나는 거의 뭐 어디에서나 쓰였던 거기 때문에. 채딩창에 산하가 나왔으니 우승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혜픽이라 우승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저는 광고 공부가 나온 입장에서. 이 씨엠송이 귓가에 맴도는 아주 중독성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이것은 영상의 효과가 너무 커요. 영상이 사실 씨엠송을 좀 잡아먹는 편이다. 제가 여기서 심리학과로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씨엠송은 음악을 듣는 순간 영상이 떠오르는 게 각자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이 노래는 라랄라가 나오는 순간 모두가 같은 색을 떠올립니다. 하얀색 바다 파란색.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십니까? 모두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구체적인 상황. 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사들이 이렇게 치열한 문제를 버린다고. 심리학과대 광고 공부. 잘한다 털렬사. 그리스 정부 픽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죠. 산토리니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BTU에 들어오신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버프를 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광고 모델들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 이 광고가 나올 때마다 굳이 채널을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렴이요. 그게 이제 강렬한 효과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이온 음료 중에서 이온 음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마이클 조던의 목소리가 들어가요. 게루르띵. 아니 그거는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머릿속에서 게루르띵 이게 막 맴도입니까? 그럼요. 정말요? 이분 되게 심각하세요. 인생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 나온 여신들보다 마이클 조던이 더. 안타깝지만 우리 후보군에 없네요. 후보군에 있었다면 뭐. 그럼 뭐 CM송은 아니고 멘트니까. 그렇죠. 카피죠. 카피. 자 채등창에 넌 글러스라고. 상품보다 모델이 더 떠오르는 CM송이긴 하죠. 그런가요?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7번. 후보 7번은요. 새우땡. 이건 뭐 죽지 않는 노래죠. 찬성의가는요. 40년의 세월 동안 함께한 국민간식. 우승할 자격이 있다. 지금도 매출의 상위권을 달리는 새우땡은 이길 자가 없다. CM송이라는 개념을 처음 내게 알려준 새우땡이 일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좋아하는 배디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결은요. 지금은 깡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새우땡 광고를 깡으로 하더라. 이 역대급 CM송을 깡 때문에 깡 열풍소에 좀 바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깡 열풍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문을 외웠다. 너무 이거는 이거는 거의 종합수치적으로 우승후보 아닙니까. 이거 우승후보로 밀고 계시군요. 우승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우승후보 중에 하나죠. 아무튼. 40년이면요. 3세대입니다. 3세대. 할아버님 때부터 우리까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갈매기들 밥 줄 때 항상 이걸 주죠. 아 맞아. 바닷가에 가면 이거 한 봉지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갈매기의 왕. 갈매기의 왕. 모두를 소환할 수 있죠.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까요. 갈매기 픽. 그렇죠. 끼룩끼룩. 바다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자. 다음은요. 후보 8번은요. 우르땡. 찬성의결은요. 갈대문이야가 제일 셌죠. 뭐만 실수하면 갈대문이라고 했습니다. 두리형님의 해맑다 못해 쾌청한 웃음과 춤동작은 저의 우중충한 마음도 찢어버렸습니다. 피로도 갈대문이었지만 웃을 수 있는 이유도 갈대문이었지요. 강력한 우승 후보. 반대의결은요. 요즘 애들은 모를걸요. 또 이제 이게 새우땡과는 정 반대네요. 이게 이제 10년 정도 된 광고인데 차두리 선수의 그 해맑은 느낌. 그렇습니다. 이게 딱 어울리고 또 정말 중독성 있는 CM송이라서. 강렬. 여러모로 강렬했어요. 네. 그 차두리 선수가 굉장히 건치더라고요. 그렇죠. 잇몸을 보여주면서 웃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힙한 방송이라면서 왜 때지난 CF들만 갖고 하는 거냐고. 그나마 제일 최신이 에듀땡이네요. 그러네요. 가장 신진 세력이고요. 나머지는 철진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보고 우리는 클라식이라 그러죠. 고잔. 이거 노래에 무슨 상품인지도 안 나온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진짜 보니까. 그래도 바로 연결이 되죠. 후크송의 후크 부분인데 거기에 제품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좀 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크에다가 항상 넣거든요. 하지만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 연결을 못 시키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 시대를 풍미하긴 했습니다. 그 시대가 짧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어차피 반복되는 그게 카피가 한 방 있잖아요. 우르땡.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타격감 하나는 이게 일품이죠. 이거야말로 제품보다 차두리가 먼저 생각나서 문제다. 맞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광고 홍보학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연결이 너무 잘 되어서 저는 되게 잘 만든 광고. 연상작용. 연상이 된다. 그래서 모델과 제품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든 것이다. 광고 홍보학과에서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죠. 배그꼼픽. 지인픽이라고 하십니다. 지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네요. 차범근과 유착관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일도 뵙는데. 자 B조. 미인은 성류를 좋아해 포카땡스웨트, 새우땡, 우루땡 중에 4강에 진출할 1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1위는요. 고민입니다. 6번, 7번. 새우땡과 포카땡 중에서 하나가 1위를 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가. 저는 2위 싸움은 좀 치열할 수 있지만 1위는 이 둘 중에 하나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와 전통으로 보나. 침투력으로 보나. 당장 지금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그 어떤 유혹력으로 보나. 사실 7,8 보거든요. 7,8이요? 지인픽 아닙니까 진짜로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CM송이라는 건 전국민의 CM송이라면. 그렇죠. 전국민이 부르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라라라라는 사실 남자들은 거의 부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거 은근히 이 성류 노래에 비해서 남자들이 자신을 희바화시키면서 부르기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실 수요? 저는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 다들 꺼려해요. 그건 방송이기 때문이죠. 뒤에 날 좋아한다고를 소화할 수 있는 남자분들이 많을까요? 그건 그러네요. 그냥 간으로 갈까요? 이건 연상작용 때문에 광고에 대한 호감도는 사실 저는 8개 중에 1위라고 봐요. 모델들의 호감작용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지만 그 뒤에 CM송이 과연 그렇게까지. 직접 확인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라라라라는 알아도 날 좋아한다고 가 가사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간 때문이야는 다 알죠.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에 후크송의 후크 부분이 앞쪽에 와 있는 희귀한 경우인데. 아무튼 그러면 저나 대장님이나 우리 세우땡은. 세우땡은 뭐. 의견 일치군요.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뒤에 날 좋아한. 왜 날 좋아하냐고. 날 좋아한다고. 베테린 날 조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사실 간 때문이야가 남녀노소가 따라 부르기 상당히 좋긴 합니다. 전혀 그 어떤 면구스러운 면 없이 따라 부를 수 있고. 지혜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새로 들어오신 막내분인데 버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기강을 좀 잡아야죠 또. 각종 선생님입니까? 예. 아닌 건 아닌 거죠. 하긴 저때는 뭐. 저는 세우땡 1위. 간때문이야 2위. 세우땡은 저는 받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 지혜님의 픽을 버리실 거예요. 그래도 4강까지는 올려줄 만한 인정 사정 따위 없습니까? 저는 간때문이야랑 세우땡은 우승후보라고 봅니다. 자 지혜님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세트창에 역시 꼰대라고. 지혜님의 의견 따위는 바로 무시당하네요. 한 번 정도 올려줄 만한데. 저때는 뭐 남이춘님이 구진치를 잡았으면. 지인픽으로 가면 차두리가 좀 더 가깝죠? 그렇군요. 자 1위 세우땡 2위 우루땡 4강 진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이마땡 그 다음에 우루땡 그리고 에듀땡 대 세우땡 이 대결입니다. 어 근데 은근히 또 올라올법한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디가서 모르게 부끄러울만한 대진표는 아니에요. 자 채팅창에 투하이스 안녕. 아 투하이스가 오신다면 저희 결승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우승은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지. 오실 것 같은 기약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포카땡 탈락은 너무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습니다. 선제시 모르십니까 선제시 먼저 우승시켜드린 다음 섭외를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땡땡 파이 대 포카땡 결승전 예상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붙는 결승을 상상해봤는데요. 언제나 상상대로 안 되는 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안 오셔서 손절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감히. 정확히 그겁니다. 오시면 다시 한 번 특징을 만들면 되죠. 대장님의 인성은 저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안 되잖아요. 자 시간 좀 내줘 갈대가 있소댁. 간때문이야 4강 대결 보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그 2인 1조로 주고받는 맛이 좋기 때문에 하댁마트가 좀 좋긴 한데. 왜냐하면 간때문이야는 약간 고독한 독백의 맛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중에는 최감독님도 나오셨고요. 아 같이 부를 수가 있나요? 그럼요. 합창이군요 합창. 네. 가족들이 같이 부르기도 했었고. 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장님은 역시나 지인픽. 지연. 둘 다 상당히 괜찮은. 네. 일단 두 개가 CM송 자체는 너무 완벽해요. 아 그렇습니다. CM송으로 완전히 광고를 살렸습니다. 오늘따라 원래 광고 홍보학과라는 것은 많이 그렇게 어필하셨습니까? 그건 아닌데. 오늘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권위라고 제가 존중하겠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간때문이야가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한번 간을 본 겁니다. 사실 저 떼창이 가능한 게 간때문이야고. 시간전 내조 저거는 이제 남녀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런가요? 꼭 그런가요? 그렇죠. 함께 뭐 피방을 간다거나 할 때는 상대가 성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보통 근데 피방 갈 때 시간전 내조 갈 때가 있어 하면은 이제 원펀치가 날라오겠죠? 어떤 교육관계를 보내신 거죠? 간때문이야 우승하면 차두리 나오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괜찮네요. 내일 만나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픽으로 가실 거면 끝까지 가셔야. 실속까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속 있는 지인픽. 그렇습니다. 올려드리고 일단 섭외 들어가보죠. 차감독님 차두리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나오시는 걸로. 이제 차두리도 차감독님이에요 근데. 아 그러네요. 고등학교 팀 감독이기 때문에 두 차감독님 부자. 이제는 차감독님 그러면은 구분이 어렵군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차후에 섭외까지 넓게 보는 시야로 봤을 때 간때문이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협조하겠다? 저 원래 간때문이야였어요. 소신보다 협조하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소신이 간이었습니다. 인맥픽. 한번 간 본 거예요. 간때문이야 결승진출입니다. 자 이래놓고 래퍼 차붐 나오시는 거 아니냐고. 래퍼 차붐도 한 분 더 나오시면 더 좋죠. 근데 이제 다음 리그가 사실상 굉장히 우승 후보끼리 맞붙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쪽에서 우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4강 대결 에듀땡 대 세우땡. 이거야말로 권위자가 한 번씩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무슨 어필이요? 광공부학과의 권위로서 한번 양쪽 광고의 강점. 이 CM 속의 강점을 한번 어필해주시면 제가 고르겠습니다. 일단 에듀땡은 현존하는 현역 광고들 중에. 다른 것들도 현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현재도 굉장히 많은 광고를 풀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타산공세지요. 그래서 귀에 완전히 박혀있는 거고. 그리고 시대를 반영한 광고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현재 세태. 어떤 직업보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세우땡은 사실 저는 주시후레땡, 스피아민 땡, 땡땡검. 그거랑 동급이라고 봐요. 그렇죠. 조금 옛날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 CM송계의 대부께서 만드신 노래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축구로 치면 채팅창도 그랬는데. 펠레데메시다. 그러네요. 현역 최고대 전설 대결이다. 전설. 전설이면 전설이 우승 아닙니까? 지금 당장 어디 가가지고 노래하려고 어디 노래방 가보세요. 바로 눈앞에 대령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친구들과 놀러 가보세요. 바로 제일 먼저 집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아직 현역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이 바로 세우땡 아닙니까? 그럴까요? 40년 동안 불렸다고 해서 과거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8개 중에 유일하게 베텐 협찬 광고가 바로 에듀땡. 그러니까 에듀땡 가야죠. 아 근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에듀땡이 우승이죠.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노래방에서 한 번이라도 세우땡 먹은 자는 세우땡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본 자는 전부 다 에듀땡을 찍고 세우땡을 먹어본 사람은 전부 다 세우땡을 찍고 그럼 되겠네요. 공평합니다. 숫자로 보면 세우땡이 압도적이다? 이건 공평하네요. 이것이야말로 국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르땡을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만주주의 만주주의.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본 것이 우승 아니겠습니까? 갈매기와 교감해본 자는 세우땡을 골라야. 아이 그럼요. 내 손끝에 스치는 그 갈매기의 불의를 느껴봤다면 이건 세우땡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지하철에서 그 석영 손님 스텝 밟아보신 분들은 제가 에듀땡을 찍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우땡은 근데 다음날 먹으려고 보면 좀 눅눅해져 있어요. 눅눅할 때도 눅눅한 맛이 있죠. 마지막 에필로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가루. 거기서 이제 그 압축된 MSG가 저희들의 혀를 강타하지 않습니까? 성재형 갈매기 똥 맞고 싶어요. 갈매기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세우땡 올리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바다의 제왕으로 만들어주는 세우땡 어떻습니까? 사람뿐 아니라 갈매기 비둘기 참새들도 좋아하는 세우땡. 압도적 우승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래방 세우땡은 지퍼가 있다. 그렇죠. 덕용이라고 하죠. 덕용. 덕용으로 사게 되면 여러분 눅눅함을 피해가면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왔을 때. 오관까지 가능하다. 그 거대한 것을 쫙 터쳐가지고 먹었을 때 그 풍요로움이 있어요. 형 이제 부산 오지 마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뭐 제가 갈매기들한테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제가 맥인 겨울만 이렇게 초대점을 만나요. 알겠습니다. 세우땡 결승 진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조에서 출발한 두 후보가 결승에서 만났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둘 다 권위와 역사와 전통과 침투력을 모두 자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 뭐가 우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납득 안 가는 결론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을 정하지 않으셨나.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이에요. 석영석 오열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얼마 전에 저희 목동에서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돈가스집에서. 아 그래요. 저희 제작진 것까지 계산을 해주셨어요. 정말요. 에듀땡의 파괴력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우땡 회사의 회장님이 만날 일은 없잖아요. 4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내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현재 낙동강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주변 지역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시라는 정보가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라디오나 TV 방송 소식을 계속 접하시면서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일까지 폭우가 엄청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지금 약간 기상도만 봐도 파래요 완전 하늘이. 그러니까 그 비구름을 몰고 왔어요. 다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진짜 라디오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뭔 얘기야 이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 어떤 게 우승인지. 우르땡 대 세우땡. 이때는 본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실제 제품명을 쓰셔도 됩니다. 라디오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임방치곤 고급졌다 뭐죠. 공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텐데.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요. 상처받을 준비해야겠네요. 전체 투표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우원재 뮤지카이가 방송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CM송 월드컵을 함께 하셨습니다. 간때문이야 차두리 선수가 나오는 우르땡 대 소니가여 소니가. 바로 우리가 노래방에서도 먹고 갈매기는 바닷가에서 먹고 그랬던 국민과자. 새우땡. 이 결승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지인 찬스의 우르땡이냐. 우리와 함께 40년을 봤던 역사와 전통의 새우땡이냐. 갑자기 투표 다 끝났는데 또 그래요. 자 1위를 발표해 주시죠. 남녀노소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CM송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우르땡 84표. 새우땡 206표로. 새우땡 우승입니다. 국민과자. 역시 예상대로네요. 저 숫자가 좀 슬프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예상대로 됐습니다. 투표율이 좀 낮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는 좀 회복되길 바라고요. 오늘 게스트 때문입니다. 다 이 털망구 때문이라고. 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배성재텐 들어올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이왕 꿈꾸세요. 자 오늘 그는 9일까지는 9일까지 입니다. 그는 10일까지는 9일까지는 7일까지 하십니다. 8일까지는 10일까지 입니다. 그는 어떤 하십니까요. 또 다른 숫자에 있는 9일까지? 그는 10일까지는 11일까지. 총료만을 30일까지. 그는 10일까지는 15일까지. 오늘 그는 11일까지의 15일까지. 예상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